자 발생 일주 이야기할게요. 자이고우트가 있어요. 자이고우트가 세포 분열을 많이 하면은 모롤러가 됩니다. 모롤러가 세포 분열을 하면은 블레스토 시스트가 돼요. 블레스토 시스트는 세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엠브리오 블레스트.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요? 이름 그대로 엠브리오가 되겠죠. 또 하나는 트로포블레스트. 트로포블레스트는 나중에 플러센터가 됩니다. 자이고우트가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. 일부는 엠브리오가 되는 거고 일부는 플러센터가 되는 거예요. 이 엠브리오 블레스트 이쪽에 공간이 있어요. 엠브리오틱 색. 그리고 요크 색이라고 합니다. 네 이런 주머니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유터라인 월이에요. 블레스토 시스트가 유터라인 월에 붙었어요. 임플란테이션을 시작한 거예요. 아까 포털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임플란테이션 한다고 했어요. 일주일이요. 이것은 발생일주 시작할 때고 이거는 발생일주 끝날 때예요.